2살 박소영입니다.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도봉구에서 효심이 지극하기로 굉장히 유명했고요. 나 꿈꿉도 짐살라빈 대박 꿈꿉도 받아야 돼! 받아야 돼! 아! 싸워! 아 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한다. 2살 박소영입니다.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도봉구에서 효심이 지극하기로 굉장히 유명했고요. 그리고 저는 레드벨벳 활동을 하면서 큐티와 섹시를 동시에 맡는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고요. 저를 한 번만 믿고 뽑아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에이! 아! 마지막 번째 오디션 중에 자기 표현을 가장 잘했고요. 정확히 우리 구쿠님들의 니즈를 네가 안 해. 도봉구 효심할 때. 우리 수도컴이 찾아낸 재료가 있죠? 네! 섹시 다이너마이트 조이. 데뷔 때 자신의 귀여운 영상을 보고 충격을 먹고 나 다시 귀여워지고 싶어. 라고 결심을 했다고 해요. 나 다시 돌아갈래. 네. 어떤 영상이길래? 뭐 뭐 뭐? 그 데뷔 초에 이제 저희 해피니스로 활동이 있을 때 제가 이제 막 양갈래 머리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 파트가 있는데 네. 그러니까 네가 보고 스스로 아 참 쟤 귀엽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? 네. 에프. 왜요? 아 우리는 잡곡 이런 거 안 돼. 아니 솔직하게 정말. 아니 근데 진짜로 보면. 진짜 귀여워? 귀여웠어요. 네가 너한테 반했다는 거 아니야? 제가 지금은 그 섹시 다이너마이트 잖아요. 왜? 그 그 근데 그때는 귀엽 조이였어요. 그런 게 본인 스스로 말했던 데뷔 초 때 너무 귀여워서 깨물어 주고 싶었던 그 영상. 아 맞아 나 조이 예전에 되게 귀여웠지. 근데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? 응. 저도 이제 나이를 먹고 가는 거죠. 어쨌든 조이의 귀여움을 되찾기 위한 우리 아이돌 999의 대 프로젝트를 진행해볼까 한다. 과거 조이가 숱하게 보여줬던 큐티 영상을 2019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볼게. 알겠습니다. 오케이? 네. 과거 영상을 일단 먼저 볼게. 나 꿈꾸또 던덕해 꿈꾸또. 그 정도면 거의 큐티 기질자야. 아 큐티 기질자야. 아 진짜? 저런 말을 한 적 있어? 아 뭐야. 말했네. 나는 청계의 애교를 보유하고 있어. 정말 방송 열심히 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야. 저런 말도 하고. 어? 아 근데 저게 저것도 지금 레전드인데. 가능하려나? 도전해볼게요. 짐살라빔으로 도전해볼게요. 일단 지금 F 들고 있거든? 레디. 고. 나 꿈꾸또. 짐살라빔 대박 꿈꾸또. 그리고 지금 느낌이 약간 풋풋하기보다는 억지로 좀 뭔가 저 짜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. 아이린 봐봐 어때 지금 비교해 봤을 때 어때 어때 아이린? 좀 섬숙해지긴 했네. 그래. 제가 섹시를 다 털어내고 다시 해볼게요. 어떻게 턴다는 거야? 섹시를 털어낸다고? 어떻게 턴다는 거야? 섹시를 털어낸다고? 섹시를 털어낸다고? 어 털어낸다. 후로 나간다 나간다. 나갔다 나갔다. 다시 가자 다시 가자. 나갔다. 나갔다. 자 레디 빨리 가야 돼. 액션. 나 꿈꿨도. 짐살라빔 대박 꿈꿨도. 짐살라빔 대박 꿈꿨도. 자 두 번째 영상. 저 이렇게 이룰 수 없어요. 그러면 저희가 이제까지 공개 안 한 애교. 998번 해줘. 그래. 애교번호 998번. 지금 막 생각한 거 할게요. 레디. 액션. 제발 제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. 짐살라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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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신기하다. 아고나고나고나고나고나 좋다. 지치지 마. 네 바라바라바라바라바자. 꿈이 아냐. 하하. 나고나고나고나고나 진짜. 네 맘에봐. 아하. 마원에. 원에. 원에. 신나는 하루만 뜨거울까. 내 못 나시고 위로. 걱정은 모두 던져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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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짐살라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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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멤버를 뽑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할게요. 자! 자! 아유 뭐야! 아이돌 999! 가장 공정한 방식이지. 유명 폭탄 댄스야. 춤을 추면서 이 폭탄을 다른 멤버한테 전달을 해주면 돼. 마지막에 폭탄이 터지면 그 친구가 바로 진정한 아이돌 999의 다섯 번째 멤버가 되는 거지. 쉽게 말해서 조튼 시트 상대방이면 무조건이야. 무조건 우리 멤버가 된다라는 거. 자 노래는 짐살라빔. 그 춤에 맞춰서 춤을 추다가. 그렇지. 슬기야 왜 초조하니 표정이. 자 갈게 마지막이야. 자 대형으로 한번 써볼까? 자 음악! 조! 시작! 아니야 아니야 5초 5초 있잖아 5초 5초. 찍어도 잘 가. 잘 가. 웃어 웃어. 웃으면 돼. 웃어 웃어. 웃으면 돼. 웃자 웃자. 자 우리 멤버. 자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조희가 멤버가 되고 싶구나 우리 멤버 나 무조건 받아야 돼 자 웃어 보미야 안녕 나 그거는 검사 보미야 안녕 나 그거는 검사 진짜 員 검사 반갑다 우리 sis 신나는 하루만 들어볼까 신나는 하루만 들어볼까 웃채! 웃채! 웃채야 웃채야! 누가 이렇게 했 거야? 아 이제 거의 다! 거의 다! 거의 다 왔어 이제! 거의 다 왔어! 거의 다 왔어 이제! 거의 다! 거의 다 왔어 이제! 거의 다! 빨리 왔어! 아 진짜! 축하합니다! 축하합니다! 우와 난 대구 같아! 우와 난 대구 같아! 오! 저희 3초 1! 오! 저희 3초 1! 1! 아! 사랑하는 거 여러분! 아니 아니 아니! 아니 아니! 3초 1! 다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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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초 붙였어요! 오! 어떻게 했냐? 야 어떻게 해! 어! 먼저 여기서! 잡아요 여기서! 잡았는데? 2! 아! 스타바! 스타바! 이거예요? 나이스! 저희! 닥터 스트레인지! 닥터 스트레인지! 무슨 소리야 이거! 방금! 방금 장아지가 웃는 소리 안 알겠지?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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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개하겠습니다! 자 이번! 그래! 집중하면 돼! 집중하면 돼! 아! 아! 지금 경쟁자들이 세! 예! 자! 자! 조이! 하나! 둘! 셋! 좋아 잘하고 있어! 잘하고 있어! 오! 갈 것 같은데? then! tutto! 같아요! 아이씨! 아메리카노 마셔도 왜? 웃으면서 하자 얘들아, 웃으면서. 웃으면서 하자 얘들아 웃으면서. 봐준다 봐준다. 봐준다 봐준다. 봐준다. 봐준다.